아우터스 잉글리시 2021학년도 수특 토케어 연습 지구역 시리즈 7강의 8번 지문 국제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 변형 가능성은 없는 지문이기 때문에 어휘어법 중간에 잘 확인하고 지나가 주십시오. 물론 수능에서 직접 연계해 변형 얘기하는 겁니다. 내신의 시험범위일 경우에는 당연히 어휘어법 문제로도 낼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ization, 국제화 is a critical issue,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 문제예요. In higher education today, 오늘날의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기관에서 many colleges and universities, 대학과 대학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re transforming, their curriculum, 그들의 학위과정을 transforming, 변형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integrating, 통합함으로써 그 다음 뭐 함으로써? providing, 제공함으로써 지금 커리큘럼을 변형시키고 있어요. international perspective, 국제적인 관점을 통합시킴으로써 국제적인 관점을 가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공해요. professional development to faculty and staff faculty, staff이면 대학교, 학교의 임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수, 그 다음에 직원들, 이게 faculty, 그 다음에 staff이에요. 이들에게 뭘 제공하냐면 professional development, 전문적인 개발 뭐 뭐 뭐 하기 위해서 they can effectively participate in 그들, faculty와 staff가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today's increasingly global environment 오늘날의 증가하는 세계와 환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 major reason for internationalization 국제화의 주요한 이유는 in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기관에서 is that, that 이하입니다. college graduates are expected to become global citizens 대학 졸업자들이 예상됩니다. global citizens, 국제시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국제시민은 뭐 할 수가 있어야 돼요? to be able to successfully communicate in diverse workplace 다양한 workplace, 직업 위치에서, 직업 직무에서 당연히 직장이겠죠. 다양한 직장에서 successfully communicate 할 수 있는 세계 시민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죠.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해야 되겠죠. 다양한 직장에서 students who take courses with international content 그러니까 당연히 국제적인 컨텐트 내용을 가진 코스를 코스는 여기서 당연히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이겠죠. 과목들을 수강한 학생들은 are believed to be better equipped 더 잘 갖추어져 있다고 equipment가 장비니까 equip, 장비를 갖추다 그러니까 더 갖추,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얘기겠죠.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믿어집니다. 뭐 할 준비가 잘 돼 있다고 to effectively communicate in global context 효과적으로 세계화 맥락에서 그러니까 세계화 맥락이라는 건 아까 어떤 거하고 동일하겠어요? diverse workplace하고 동일하겠죠. 이런 거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잘 준비가 돼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employers are looking for candidates 고용하는 사람들은 후보를 찾고 있죠. 당연히 employers가 찾는 사람들은 employees겠죠. 그런데 잠재적인 후보자예요. who not only have the appropriate degrees for the job 그 직업에 대한 적절한 학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but also foreign language skills and intercultural competence 외국어 능력 그 다음에 intercultural 문화상호관 능력 상호문화적 능력 문화상호 그러니까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furthermore 게다가 many colleges and universities 많은 대학들 colleges and colleges는 뭐 2년제 대학 그 다음에 이거는 4년제 대학 뭐 이렇게 따로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colleges and universities 많은 대학들이 are admitting 입학시키는 거예요. 인정하다도 되는데 여기서는 admitting 입학시킵니다. more and more international students 더 많은 점점 더 많은 국제학생들을 입학시키고 있습니다. and this 이것이 더 많은 국제학생들을 입학시키는 것이 makes it necessary to train train하는 것이 필요하죠. 감옥적어 뒤에 있는 게 진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게 만드는데 뭐가 to train fellow students 동료 학생들을 누구의 동료 학생들이요? international students의 동료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누구는 물론 and죠. faculty and staff 교직원은 물론 당연히 faculty 주로 professor 교수님들일 텐데 교수님들이 당연히 외국인 학생들한테 외국어로 당연히 아니면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about intercultural awareness and multiculturalism 이거에 관해서 훈련시킨다는 얘기죠.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intercultural awareness 상호문화인식 그 다음에 multiculturalism 다문화주의 이런 거에 관해서 train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럼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은 왜 들어올까요? domestic domestic 우리의 Korean만 가지고는 대학들이 학생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그거는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학비를 누구한테 비싸게 받는다고요? international students 한테 더 비싸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경쟁력을 키워서 international students 많이 끌어오고 싶어해요. 왜? 학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 international students 없이는 미국에 있는 대학들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럼 당연히 international students 를 끌어들이는 미국 대학들은 아까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intercultural awareness multiculturalism 이런 것들이 바탕에 대야지 같이 어울려서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깨끗하게 해서 한번 어휘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critical 중요한 integrate 통합시키다 근데 ing가 붙은 이유는 by 전체 다음이죠. increasingly 점점 더 증가하는 증가하게 점점 더 글로벌입니다. increasingly global diverse 중요하죠. 다양한 다양한 직장 diversity 다양성 다양성 커뮤니케이트 의사소통 appropriate degree 적절한 학위 intercultural 문화적 문화적 능력인데 inter가 들어갔으니까 문화 상호적 상호문화적 능력 admit 여기는 입학시키다 그 다음에 awareness 중요한 단어죠 인식 이렇게 어휘 정확하게 한번 익히고 지나가시면 여러분이 이 지문을 공부한 의미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9번 지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